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라이프 체인저 코치, 책추남의 셀프 코칭, 오늘은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질문 코칭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감이 향상되는 질문들 왜 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? 왜 난 자신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할까? 왜 난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좋아할까? 왜 난 이렇게 차분할까? 왜 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? 왜 난 나 자신이 만족스러울까? 왜 하느님은 나를 외면과 내면 모두 아름답게 만드셨을까? 왜 난 진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만족스러울까? 왜 난 차고 넘칠까? 왜 난 내 인생에서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매력적일까? 왜 난 내 사업에서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매력적일까? 왜 난 완벽하지 않음에도 언제나 더없이 괜찮을까? 왜 난 넘치도록 능력이 있을까? 왜 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완벽한 준비가 갖춰져 있을까? 왜 난 사랑에 차 있을까? 왜 난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? 왜 난 정확히 내가 되어야 할 바로 그런 사람일까? 왜 나 자신을 좋아해도 괜찮을까? 왜 나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을까? 왜 나 자신에게 잘해줘도 괜찮을까? 왜 난 성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? 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즐거워할까? 왜 난 내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것에 자신감이 있을까? 왜 하느님은 내 안에 완벽함을 만드셨을까? 왜 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료에게 이토록 존중받을까? 왜 난 하느님을 믿는 것에 자신이 넘칠까? 왜 난 이렇게 침착할까? 왜 사람들이 나를 알고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일일까? 왜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을 돕고 싶어 할까? 왜 난 나 자신을 믿을까? 왜 난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할까? 왜 난 오늘 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? 왜 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가장 사랑에 차있는 멋진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리나? 왜 난 거울을 볼 때 좋은 점만 보나? 왜 난 쉽게 내 재력과 가치를 알아볼까? 왜 난 다른 이가 나의 재력과 가치를 알게 할까? 왜 난 일과 인생을 존중할까? 왜 난 칭찬을 그렇게 우아하게 받아들일까? 왜 지도자들은 나에게 끌리고 자석처럼 붙어버릴까? 왜 난 인생에서 최고만을 추구할까? 왜 난 나와 다른 이들에게서 제일 좋은 점들만 볼까? 왜 난 좋지 않은 상황과 사람들을 잘 피해 다닐까? 왜 난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즐길까? 왜 난 언제나 좋은 장소, 좋은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할까? 왜 난 사랑이 가득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들일까? 왜 난 부정적인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놓아둘까? 왜 사람들은 나의 가치와 진가를 인정할까? 왜 난 기회를 잡는 데 뛰어날까? 왜 난 지금 인생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이 되도록 허락받았을까? 왜 난 인생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받았을까? 왜 난 지금 인생에서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도록 허락받았을까? 왜 난 언제나 사랑이 생겨날까? 왜 난 언제나 아주 많은 것들이 생겨날까? 왜 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까? 왜 난 지금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까? 왜 난 다른 사람에게서 제일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할까? 왜 난 다른 이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잘 발견할까? 왜 난 오늘처럼 기회를 아주 잘 잡을까? 왜 난 정말 확신에 차이는 것에 감사할까? 왜 하느님은 오늘 그리고 내 생의 모든 날을 이토록 축복하실까? 오늘도 어포메이션 이라는 책에서 질문 목록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. 어포메이션 이라는 책 제가 책주님들 글 보고 저도 함께 보기 시작했는데요. 분명히 좋은 책으로 한 번씩 읽독해 보셔도 좋을 책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앞 제목도 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질문, 나를 향한 질문, 나를 위한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는 그 던지는 질문의 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질문을 바꿀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미운 오리의 오답이 아니라 백조의 정답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어포메이션 방법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언젠가 한 번 또 책주남을 통해서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행복이 깃드는 행운이 깃드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책주남의 셀프코칭,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코칭 함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